홍교수 가창력 비주얼 애교 게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성미까지 개소리야? 홍진영 사실은 이제 모창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히든식은 가창력도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은근히 제가 또 가창력 가수잖아요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가창력 가수잖아요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가창력 가수 이렇게 애착하면 애착하면 아야야야야 가창력 가수 말이란 게 그게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? 그건 배설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? 실수했습니다 나의 실수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